광주 북구 문흥 일동이 정월 대보름을 맞아서 제24회 문산 당산문화재를 개최했습니다. 느티나무 공원에서 마을의 무사태평과 번영을 빌고 지역민을 위한 축제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기후 기자입니다. 광주 북구 문흥 일동에 위치한 느티나무 공원. 300여 년의 수명을 산 할머니 느티나무 아래에서 당산문화재가 열렸습니다. 제례를 위해 정성껏 차린 제사상과 마을의 안녕을 빌기 위해 모인 300여 명의 지역민. 정월 대보름을 맞아 마을의 수호신인 당산신에게 풍요와 평안을 기원하는 제례는 이제 마을의 축제로 거듭났습니다. 문산 당산문화재 추진 이후 주간 하에 당산 제례가 시작됩니다. 한복을 입은 집례위원이 자리를 잡고 당산나무 앞에서 초원과 아헌, 종원을 거쳐 술잔 3번을 신의에 올립니다. 경건한 분위기 속 진행되는 제례에 관계자와 지역민 모두 표정을 가다듬고 자리를 지킵니다. 약 1시간 동안의 제례가 끝나고 지역민이 당산나무에 직접 재배하면서 안녕을 빌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지역민이 제사상을 음복할 때는 서로에게 덕담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문흥 일동은 단순한 제사를 넘어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지역민이 화합하기 위해 당산제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산문화재를 통해서 주민들과 같이 한번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고 또 어떤 소통을 통해서 주민과 서로 이웃 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참 아름다운 문화가 된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편 문산 당산문화재는 1998년 이후 북구청과 지역민이 협력해 전통민족문화계승 지원사업으로 발굴해 재현하는 북구 대표 대보룸 명절 행사 중 하나입니다. CNB 뉴스 기우입니다.